아침에 커피 마시러 왔습니다 아침에 커피 마시러 왔습니다 미지근하게 나와서 근데 여기는 되게 뜨겁다 좋다 저희는 오버를 타고 말에 오가타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난 11월에 파리 들어왔을 때 말에 걷다가 우연히 알게 된 곳인데 지나가다 쇼윈도에 티랑 다구 세트들이 있는 거예요 티도 사고 친구들 선물도 사고 그리고 멋있게 오가타 예약을 못해서 식사를 못했었어요 이번에는 꼭 너무너무 하고 싶어서 예약을 하고 가는 날입니다 아 너무 기대됩니다 기대돼요 진짜 아 아름다워 아 아름다워 그리고 탁쇼위를 달리기 이렇게 빛을 찍으려고 하니 디테일들을 좀 보세요 아 아름다워 저기 저 지난 가운데 샀던 거 같아요 앞에 이 비스를 집에서 쓰고 지난 거 신은 한 휴대가 다시 다 쓰러요 소화가 오래된다는... 우리 직원 친구들 중에 다도를 알려준 친구들 두 명이 있는데 요거 세트를 선물로 보내야겠습니다. 창을 맡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42번. 42번. 고양이. 근데 과자 같은 거? 디저트? 귀엽죠? 되게. 귀엽다. 성형이 형 팀과다 이번에는 예매를 좀 사볼까요? 음이 테이스트. 그리고 이건 음이 테이스트. 이것은 2개? 이것은 2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미니 인퓨션을 맛볼 수 있어요. 창을 다루는 공간이 또 생겼다고 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 공간의 디테일에 소름 끼쳤다 진짜. 미쳤어요. 조명 때문에 잘 안 남겨. 그리고 또 물을 넣어서 물을 넣어. 그리고 물을 넣으면 더 물을 넣어. 그냥 물을 넣어. 네. 그리고 물을 넣어. 그리고 물을 넣어. 그리고 물을 넣어. 오이, 진짜 좋다. 와, 진짜 좋다. 너무 아름답다 따끈따끈한 오가타의 새로운 공간이었습니다 진짜 안오면 안돼 꼬가야돼 오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 진짜 꼬가야돼 다시 봐도 멋있다 미팅으로 식사를 해보러 가보겠습니다 진짜 소름기초요 우리 은지 처음 오고 해마를 잃었습니다 진짜 소름끼초요 진짜 소름끼초요 오늘의 메뉴입니다 오늘의 메뉴는 두 가지 메뉴가 있어요 도둑크림 아스파레거와 마셀르 피니마스소스 샘차를 시켰습니다 너무 예뻐 컵에도 뭘 적혀있을 것 같아요 하루의 끝에 맛있는 차를 넣는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따뜻한 차도 있고 맛있는 와인도 있고 맛있는 음식도 있고 은지도 있고 행복하네요 푸딩이 나왔습니다 일본의 랍스터 프린 사시미 타임입니다 사시미 타임입니다 근데 이게 마늘 꽃이야 이게? 아니면 마늘로 꽃 모양을 만들었다는건가? 메인드스 메인드스 알겠다는 건가? 안 먹어봐 먹어봤는데 고기가 빨갛게 자네 피곤하니까? 네 근데 먹었는데 익었어 다 익어 있었는데 뭐지? 너무 신기해 너무 맛있어 언니들에게 정말 죄송하지만 너무 Federation 마늘 예쁜게 먹기도 좋다 여러분 이게 너무 귀여워 우와 대박 나게 된 거지 맛있어 보지티가 활용 점점이다 진짜 너무 행복한 3시간이었습니다 나는 진짜 놀란 게 여기에 있는 모든 가구나 기물들이 돈이니까 그래서 한 번에 이 멋있는 것들을 수집할 수가 없잖아 근데 얼마나 시간과 공을 들였는지 조금 놀랬고 사장님이 누군지 궁금하다 저희 4시간 동안 밥 다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